자 여러분 그 36페이지 권리 변동 36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자 그 권리 변동은 보통 뭐 첫 시간에 보통 강의는 많이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한 10% 도 안 된다 근데 이제 보통 11월달 12월달 할 때는 한번 강의하고 그 외에는 이게 보통 권리 변동 생략하고 앞에 법률행위부터 들어간대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거기에 권리 변동 이렇게 있는데 그지 그 오른쪽 37페이지에 관해서 권리 변동은 요 뭐 발생 변경 소멸 요렇게 몇 개 있다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 권리가 발생 권리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사람이다 사람 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했다는 말은 사람이 권리를 뭐 했다 취득 했다는 말하고 똑같다 예 뭐 했다는 똑같다 취득 그이 그럼 발생에는 크게 둘로 나옵니다 무슨적 발생과 절대적 발생과 무슨적 발생 상대적 발생 그렇게 둘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두 개가 나오면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기준 기준이 있는데 그럼 절대적 발생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처음 취득 처음 취득하거나 안 가면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이걸 무슨적 발생 절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절대 절대적 발생은 어떻게 취득하는 거 처음 하거나 단절됐다 이걸 그래서 처음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취득하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 같으면 어떻게 하면 처음 취득하노 신축 그치 처음 하는 건 뭐 신축 그치 부동산 신축 동산은 제조 그치 신축 제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 선점 섭덕 발견 이런 것들이 있고 그치 고런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건 어느 게 있냐면 거기 셋째 절 선의 취득과 시호 취득 그거 시험 문제 짱 중요 무슨 취득 선의 취득과 시호 취득과 그 다음에 하나 더 토지 수용 안 나와 이제 한 개 적어놓습니다 무슨 수용 토지 수용 37페이지 토지 수용 취득 취득과 시호 취득과 시호 취득과 선의 취득과 그 다음 무슨 수용 토지 수용 이 세 개 나왔다 하면 이 세 개를 가지고 낸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은 앞사람이 소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호 취득 값건대 누가 어리 몇 년간 점유했다 20년 하면은 무슨 권 취득 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 하는 거 그걸 무슨 취득이라는 말을 쓴다 시호 취득 취득 쇼 같은 말이다 다시 무슨 취득 쇼 취득 다른 말로 뭐 취득 쇼 같은 말이다 누껀대 값건대 누가 어리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하면은 등기하면은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한다 많이 근데 이 취득 취득은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질은 무슨 취득 원시적 취득이지만 여러분 법률상 처음 취득한 거로 보지만 요거는 뭐 됐다가 뭐 됐다가 요거 요게 들어가지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로 보거든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 이걸 무슨 취득? 무슨 취득? 시호 취득 무슨 취득? 시호 취득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은 여러분 그죠이 요 갑의 물건을 어리 훔쳤다 도둑놈이다 훔쳐가지고 어리 누구 것처럼 작 것처럼 해가 병에게 팔았다 병은 이걸 무슨 자인 줄 모르고 도둑놈인 줄 모르고 샀단 말이지 나중에 진짜 권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둑맞은 물건이야 내 거니까 돌려줘 하더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 병이 취득한 이걸 뭐? 선의 취득 여러분 앞으로 선의 이런 말을 하면 몰랐다 요 갑이 어리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누가 소유주자 누가 소유자로 알고 어리 소유자로 알고 샀다 그대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무슨 취득? 선의 취득 또 하나 갑 물건인데 누가 빌려서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하면서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 나중에 갑이 나타나서 내가 어리에게 빌려준 물건인데 어리 팔아먹어버렸어 그래서 내 거니까 돌려줘 하더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이건 무슨 취득?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하느냐 하면 동산에서만 인정한다 어디에서만? 동산에서만 인정 부동산에서는 선의 취득 없다 되겠으면 그래서 선의 취득은 시험 문제 잘 안낸다 무슨 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동산 그 다음에 무슨 수용? 토지 수용 무슨 수용? 토지 수용 요 세 개는 전부 다 뭐 어디에다가 빨리 특징? 앞사람이 소유자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못했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한 그래서 이건 무슨 적 취득으로 본다? 절대적 발생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 원시적 취득 그래서 원시적 취득은 절대적 발생 몇 개 있다? 두 개 이게 처음 취득하는 것과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무슨 적 발생? 상대적 발생은 이건 승계 취득이라는데 승계적 취득이라는데 요거는 그럼 이론이 뭐냐 하면은 거기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노? 어디에다 갖다가 첫째 줄 상대적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뭐를 기초로 하여?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그렇지?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타인의 무순권,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취득한다 그럼 다시 절대적 발생은 기존 처음 취득하거나 안까면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걸 무슨 적 발생? 절대적 발생 원시적 취득 제목이 중요하다 그럼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무순권을 기초로 한다?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데 여기는 두 개로 나온다 그 밑에 무순적 취득과 이전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온다 무순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와 설정 자 여기 핵심 단어 찾습니다 이전 이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물건 한 개인데 소유자가 갑에서 얼로 바뀌었다 이게 다시 소유자가 어디에서? 갑에서 뭐로 바뀌었다? 을 뭐만 바뀌었노? 이름만 바뀌었지 그치? 뭐만 바뀌었다? 이전 어? 이전 타인의 소유권 이전하면 어? 말 그대로 이전 뭐만 바뀌었네? 이전 그치?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두 개로 나온다 이전인데 이전인데 여기는 특정 승계와 이전 받는데 포괄 승계 그치? 특정 승계는 한정된 부분을 이전 받는 거 어느 거? 매매 정여 교환 계약 등으로 취득하는 걸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안에 내용을 볼 필요 없고 요 앞에 제목 제목이 중요하다 한정된 부분을 이전 받는 승계는 이전이다 한정된 부분을 이전 받는 걸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 받는 걸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자 다시 이전하는데 한정된 부분을 이전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 받는 걸 무슨 승계? 포괄 승계 포괄 승계는 어떤 게 있냐? 상속 포괄 유정 회사의 합병 자 그럼 여기서 시험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 요거 요거 아까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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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하고 요 포괄 승계 요거 가지고 시험문제 출제한다 시험문제 딱 출제하는 건 정해져 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는 무슨 승계는? 설정적 승계는 다시 무슨 적 승계는? 설정적 승계는 다시 무슨 적? 설정적 승계는 다시 뭐? 설정적 승계는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 설정 자 갑의 갑 소유권에 자 갑 소유권에 누가 어리 지상권 전세권 됐습니까? 뭐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고 뭐 제한받을 뿐이지 갑 소유권에 누가 어리 무슨 건 빨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에 아까 담보물권을 전세권 전세권 저당권 지일권 유치권 의 지득 무슨 적 승계 설정적 승계 제한받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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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무슨 건 소유권 이전하는데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것을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받는 것을 포괄 승계 그 다음 타인의 소유권에다 설정 설정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빨리 제한받을 뿐이다 무슨 물건의 설정 제한물건의 설정 되겠습니까 예고 하고 그 다음에 변경으로 갑니다 밑에 2번 변경 무슨 경 변경 변경은 세 개로 나옵니다 주차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몇 개 있습니까 그 밑에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있습니까 예 자 제목 중요합니다 내용 중요 안합니다 자 변경 여러분 앞으로 주체 누구 사람 앞으로 민법에서 주체에 나오면 무조건 누구 사람 다시 민법에서 주체에 나오면 무조건 뭐 사람 대신 민법에서 주체에 나오면 무조건 뭐 사람 다른 말로 권리자 다른 말로 권리자 다른 말로 권리자 다른 말로 상대방 이렇게 한다고 해야 어떻게 하면 바뀝냅니까 자 물건 1개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에서 다시 소유자가 갑에서 다시 뭐 소유자가 갑에서 얼로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갑에서 얼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체 변경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이전 이전하면 뭐가 바뀐다 소유자가 바뀌지 그래서 주체의 변경은 무슨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전부다 주체의 변경과 동일하다 이거는 무슨적 치덕과 이전적 승계와 동일 이전적 승계는 전부다 모의 변경 주체의 변경 간단하게 뭐가 바뀌는 거 소유자가 바뀌는 거 뭐가 바뀌는 거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뀌는 거 이전 이전적 승계는 바로 모의 변경 주체의 변경 지금 됐습니까 고로케 기억합니다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양적 변경과 무슨 변경 질적 변경 다시 양적 변경과 무슨 변경 질적 변경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ant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첨부 물건 파트에 나옵니다 무슨부 첨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양적 변경은 무슨부 첨부 무슨부 첨부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부합 혼합하고 첨부 이건 무슨 변경 양적 변경 무슨부 첨부 질적 변경은 여러분 질하면 성질 질하면 무슨 질 성질 질하면 뭐 성질인데 되겠습니까 이건 질하면 성질인데 이건 손해배상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질적 변경이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나오면 질적 변경 원래는 여러분 채무자는 아까 채권자가 있고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여러분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게 채권이거든 그럼 채무자는 약속된 행위 그럼 여러분은 그죠 학원에 무슨 료 냈습니까 수학료 내고 뭐 해주세요 그 수학증은 채권증서라는 말을 쓴다 무슨 정서 채권증서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 근데 수학료 냈는데 학원에서 제대로 강의를 안 해주더라 선생님이 막 학원에 안 오고 강의도 안 해주더라 그럼 무슨 불리행이라는 말 쓴다 채무불리행 그럼 행위 대신에 뭐로 만족하노 돈 행위가 뭐로 바뀌었노 돈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면 무슨 변경 질적 변경 다음에도 써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건 요거 원시적 취득 단절됐다 취득하는 거하고 요 포괄성계하고 요 질적 변경 요거 손해배상 요거 세 개 시험문제 잘 출제한다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의 변경은 뭐의 변경은 작용의 변경은 작용의 변경은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저당권의 순위변경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번 갑 저당권 2번 얼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은 어떤 사람이 저당권자입니까 채권자지 그지 요 저당권자는 전부 다 무슨 자 예를 들면 뭐 채무자는 지금 여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채무자가 있는데 요 만약에 병이라고 하자 병이 갑에게도 돈을 빌리고 어뢰게도 돈을 빌리고 이렇다니 그래서 만약에 요 병이 갑에게 돈을 갚았다 말니 갚으면 요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요 또 중요하다 갚았다 말소 등기 안 해도 요 저당권 무효 무효 뭐 하면은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돈 갚고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요 저당권은 무효 꼭 기억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등기 부상에 저당권 남아있어 또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꼭 중요하다 말소 등기 해야 저당권 소멸한다 하면 OX? X 무슨 등기 안 해도 금방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을 때 그럼 자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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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돈 빌려주고 요 담보물건 설정해놨을 때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이게 그럼 채권이나 피담보채권이나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실제는 같은 거다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을 때는 요 채권을 뭐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방 뭐랬습니까 갑이 을에게 뭐를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요 채권을 뭐냐면 피 보정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아까 민법이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요구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 아까 갑이 을에게 할 때 갑은 아까 있죠 대리에서는 본인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의사표시파트에서는 갑을 무슨 자 표호자 을을 뭐 상대방 여러분 다음 주에 하기 전에 103, 104조에서는 갑을 무슨 자 급여자 무슨 자 급여자 을을 무슨 자 수익자 이렇게 달리펄려 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돈을 빌려줬을 때는 단순하게 돈만 빌려줄 때는 요걸 무슨 건 채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해놨을 때는 요걸 뭐 피담보채권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요 채권을 뭐 피 보전권리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권리 보전권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용어가 되겠습니까 뭐를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은 갑이 을에게 가지는 채권을 뭐 피 보전권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여기에서 만약에 채무자가 1번 저당권자의 돈 갚았다 완불암 영수증 받으면 1번 저당권은 위현무효 빨리 위현무효 무효 무슨 등기 안해도 말소 등기 안해도 그럼 1번이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로 된다 빨리 1순위 그럼 등기부상이 여전히 몇 번으로 기지되어 있어도 2번이 기지되어 있어도 1번이 무효이기 때문에 몇 순위다 1순위 이렇게 순위 승진한다 이게 이걸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한다 이게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거의 뭐하고 관계있냐면 뭐하고 관계있다 등기 그럼 등기하고 관계있는 게 또 뭐냐면은 또 뭐냐면은 그지 자 여러분 갑집에 무슨 차이 임차인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 임대인 임대 여러분 아까 임대차 몇 개 있던 거 세 개 그렇지 아 민법상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다 다르다 이게 그럼 주택과 상가는 어떨 때만 적용하냐면 앞에 주주주주주주 주택 주거용 이런 말이 있을 때만 주택 임대차 적용한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상가는 반드시 상가라는 말이 붙어야 상가 적용하고 그냥 임대차 하면 무슨 진화를 적용한다 민법상 임대차 자 민법상 임대차는 어떤 거냐면은 원래 갑집에 우리 임차인입니다 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몇 년 계약했습니까? 3년 자 임차인은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3년 자 근데 중요합니다 2년 돼가지고 병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고? 병을 뭐라고 하냐? 무조건 모르겠다 하면 이전받았다 양수인이라고 하면 된다 이때도 무슨 수 아까 받을 수 여러분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이전받았다 모르겠다 뭐? 양수인 지상권 이전받았다 양수인 소유권 이전받았다 양수인 그럼 소유권 이전받았을 때도 양수인인데 그걸 매매로 이전받았을 때는 이전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매수인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모르겠다 이전받았다 뭐? 양수인 물건 이전받았다 뭐? 양수인 채권 이전받았다 뭐? 양수인 이전받았다 모르겠다 양수인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럼 3년 계약했는데 몇 년 되겠고 팔았다? 2년 새로운 임차인이 야 지금부터 내 집이니까 비켜 한번 비켜야 됩니다 무슨 지나리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중요하다 이게 뭐가 바뀌면 이제 주인이란 말씀 안되고 소유자가 바뀌면 괜찮다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차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매매는 뭐를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합니다 뭐를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거는 뭐가 바뀌면 빨리 소유자가 바뀌면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차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임대차는 계약이고 채권 채권이기 때문에 무슨 직? 오직 다시 무슨 직? 오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건이기 때문에 채권 원래 몇 년만 살기로 임대인이 몇 년 사용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3년 몇 년밖에 사용 못했다 2년 비켜 한번 비키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이유로 무슨 배사? 손해배사 하고 어쨌든 비키라면 비켜야 되고 그러면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와! 채권이니까 이렇게 한다 무슨 건? 채권 느낌 왔습니까? 그럼 채권이라는 말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면 누가 하고 계약했습니까? 누가 하고 계약했습니까? 임대인 하고 임대인에게만 3년 주장할 수 있지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와! 채권이니까 무슨 건이니까? 채권이니까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근데 그럼 비키세요 하면 비켜야 되거든 근데 임대차가 뭐 됐거나 등계할 수 있거든 뭐 했다? 등계했다 등계하면 채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건처럼 물건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거든 무슨 건처럼? 물건처럼 임대인뿐만 아니라 무슨 건이지만 채권이지만 채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빨리 임대인 그러나 뭐 했다면 등계했다면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자 이 단어 주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게 대항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면 임차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에 있다면 등계했다면 근데 여러분 등계해주더라 안해주더라 안해주더라 언제 옛날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생기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저희 제가 부산에서 이제 했는데 원래 고향은 어디냐면 은양인데 은양 아십니까? 그렇지 은양불공인데 어디냐고 울산 옆에 울산 옆에 울산 옆인데 은양 시골인데 그저희 이제 부산에 이사왔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주택이 없어 주택임대차가 없었단 말이지 여러분 방 없는데 등계해주세요 한번 다른 집 가서 알아보세요 등계해주세요 등계 안해주거든 그럼 누구 믿고 임대인 믿고 소유자 믿고 들어갔다 들어갈 때는 무슨 거도 했는데 깨끗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막 저당권이 설정했거든 채권이 채권이 채권이지 경매가 되면 채권은 무조건 끝순위로 간다 무조건 무슨 순위로? 끝순위 들어갈 때는 무슨 거도 했는데 깨끗했는데 들어가는 건 막 저당권 쭉쭉 설정했다 경매가 됐다 무슨 순위? 끝순위 보장금 하나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데 그 다음에 또 등계하면 1순위 그대로 되는데 등계해주세요 한번 다른 집 가서 알아보세요 한번 등계해주더라 안해주더라 안해주더라 왜? 그때는 가진 자보다는 안 가진 자가 많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방 한 칸에 몇 명씩 삽니까? 한 명씩 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방 한 칸에 시골에서 이사와가지고 부산에 이사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동생이 있고 여덟 명씩 막 이러지 않거든 딱 잤다 아침에 잤다 몸부림치는 거 없거든 그게 또 부산 산다고 시골에서 오잖아요 그럼 우리 기본 미덕이 왔다 그러면 옛날에 이게 조선시대하고 비슷하게 하룻밤 먹고 가세요 이러잖아요 하룻밤 자고 가세요 이러고 근데 시골 사람 또 눈치도 없이 하루 자고 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발밑에는 안 재우거든 항상 어디에? 머리 위에 이부자리 하나 펴면 그 사람 잠자리구나 옛날에 그랬거든 이 집 얻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거든 근데다가 뭐까지 해주세요? 등기까지 해주세요? 하면 등기 안 해주거든 그럼 누구 믿고? 임대 믿고 계약 체결했는데 3년 했는데 2년 돼가지고 임대인이 팔고 날라 버렸다 이게 새로운 소녀가 와서 비키세요 비켜야 된다 안 비키면 명도 소송하자고 누가 이긴다?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긴다? 양수인 비켜야지 그럼 보증금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와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야지 채권이니까 임대인 임대인 잡아보니까 무슨 거지 돼있다 똥 거지 그럼 제일 좋은 게 뭐 하면 제일 좋은데 등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국가가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을 주고는 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없는 사람은 보증금이 총 재산이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무슨 임대차다? 주택임대차다 주택임대차다 주택임대차는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인도하고 신고하면은 이길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있죠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빨리 채권 경매가 되면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빨리 그 순위 근데 여기다가 계약서에다가 무슨 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으면은 우선 변제 경매시에 자기가 확정일자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은 때 우선 변제 받는다 그 순위로 그 순위로 간다 안 간다 후에 승립한 저당권자보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주택임대차의 가장 핵심은 딱 두 가지다 뭐가 바뀌어도 빨리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는 거 하고 무슨 시에 경매시에 무슨 변제 무슨 순위로 안 가고 그 순위로 안 가고 자기가 신고 확정일자 받은 때 이후에 승립한 저당권자보다는 물건자보다는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 그럼 만약에 주택이론 주택이라 하자 그냥 주택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신고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3년 해놨는데 2년 돼 팔았다 신고 돼 있으니까 계속 살 수 있고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까 1년 3년 됐다 도전금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원칙 이론상암으로 임대인 와 채권이니까 해줘 근데 임대인 잡아보니까 뭐 돼 있노 똥꺼지 돼 있잖아요 똥꺼지 돼 있잖아요 그럼 못 받잖아요 누구한테 받는 게 유리 양수인 양수인은 뭐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한다 제3조상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주택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뭐가 바뀌면 소유자 바뀌면 다시 뭐 소유자 바뀌면 양수인은 다시 뭐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 다시 뭐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 다시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를 뭐 한 것으로 승계한 거 그래서 무조건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할 수 있다 양수인 그래서 주택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칙 누구한테 보전금 달라고 할 수 있다 빨리 양수인 몇 조상 때문에 3조상 만약 이게 없으면 원칙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빨리 임대 왜 채권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느낌 가지면 하면 안 되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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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논리 시스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작용의 변경인데 아까 임대차도 뭐가 됐다면 등기하면은 경매시에 무슨 순위로 안 가고 끝순위로 안 가고 후순위 권리 잡음 보다 무슨 변제 무슨 변제 이걸 무슨 요건의 취득 대학요건의 취득 이렇게 봤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용의 변경은 거의 뭐하고 비슷하다 뭐가 관련이 있다 빨리 뭐가 관련이 있다 등기 저당권의 순위변경 그 다음에 또 등기하면은 무슨 요건에 취득 대학요건의 취득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럼 채권인데 등기됐거나 안 가면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 갖추면 대학요건 갖추면 채권이지만 무슨 순위로 안 가고 끝순위로 안 가고 자기의 후순위 물건자 채권이지만 채권이지만 후순위 물건자보다 무슨 변제 무슨 변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이게 모의 변경 작용의 변경 간단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소멸 갑니다 무슨 변 소멸 소멸 이게 도표도 이게 원래 발생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내용 기억하면 안되고 처음 단절 그 다음에 상대적은 타인의 무슨건 소유권 이전 설정 끝났죠 이전 설정 이전 한정된 부분을 이전 특정 전부 설정 제한물건 설정 제한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전함으로 한쪽은 취득하지만 한쪽은 뭐한다 소멸 매도인은 뭐 소멸 매수인은 뭐 취득 여기도 이제 소멸은 두가지 절대적 소멸과 이게 갑이 을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다 이거는 어떤 선생님은 뭐 선생님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 각각 다른데 뭐 갑이 을에게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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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책은 안되면 제목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때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해가 안가면 그 단어를 한 백번쯤에 하면 아하가 운다 갑자기 신기하게 저 학교 다닐 때 이거 안 배웠습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앞에 조금은 이제 뭐 권리 주체 뭐 자연인 범인 요거 하다가 종강 하고 끝났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먹고 살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막 가르쳐야 먹고 살라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막 하다 보면은 무슨 하 아하 온다 근데 또 언제 아하가 오냐 하면 여러분 그냥 한 10월 초 되면 아하가 진짜 많이 옵니다 언제? 10월 초 근데 10월 초보다는 언제 아하가 오면 거의 합격하냐면 7월 달에 아하가 왔다 거의 99%는 합격한다 아하가 빨리 와있다 지금은 11월 12월 쉽다 어렵다 어렵다 1월 2월도 뭐 어렵고 이해 다 안 간다 안 가는 거 나 안 알아 그럼 언제? 아까 7월 8월만 무슨 하가 오면 좋겠다 아하 자 그 다음에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그치? 여러분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어떻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절대적 소멸이란다 여러분 체격 거 다 안 나온다 저 칠판 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다 선생님 체격 거 하고 다르네 아니다 요게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날 정통이다 절대적 소멸은 무슨적 소멸은?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소유권은 어떻게 하면 소유권 없어지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노? 건물 헐어버리면 되지 건물 어떻게? 헐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은 무슨 실? 멸실 절대적 소멸은? 뭐 그런 거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친권 친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친권은 어떻게 하면 소멸합니까? 죽음법이 소멸하지 아버지가 근데 그 가족법은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까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무슨 실? 멸실과 또 혼동이 있다 이 두 개 잘된다 무슨 동? 혼동 혼동은 어떤 게 혼동이냐면 여러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다시 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다시 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무슨 껀이 있다? 지상 그럼 여러분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 한 사람에게 기속하면 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럼 지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혼동은 무슨적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되겠습니까? 요거 자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 한 사람에게 기속하면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그럼 기억하고 요 딱 그럼 여기서 여러분 혼동 요 단어 꼭 기억해야 된다 요 중요한 단어다 이게 요거 나중에 뒤에 한다 무슨 동? 혼동 혼동은 가면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는지 좋아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기속 이걸 무슨 동? 혼동 권리와 의무가 몇 사람의 기속? 한 사람 이게 기속하는 거 이걸 무슨 동? 혼동 혼동은 무슨적 소멸? 절대 혼동 또 혼동 어떤 게 있노? 또 어떤 게 있노? 또 어떤 게 있노? 임차인이 그렇지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임차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그럼 전세권자도 되죠 전세권은 물건이거든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 임차권 전세권 혼동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럼 전세권 임차권은 다른 사람이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딱 두 개밖에 없다 멸실과 혼동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상대적 소멸은 나는 권리를 잃어버리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 매매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노? 매도인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무슨 멸? 소멸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무슨 멸? 소멸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무슨 멸? 소멸 하지만 누구는 취득하노? 그로 매수인은 그래서 매도인을 기준으로 한쪽은 소멸하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이 취득하는 거 이걸 무슨적 소멸? 상대적 그럼 상대적 소멸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또는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과 어떻게 하다? 동일하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셔야 챙겨주면 되겠다 이 세 개 되겠습니까? 이거 기억하면 되고 이게 이제 가는데 그럼 여기서 시험문제 잘 출제하는 거 아까 빨간 거 한 거 원시적 취득 중에서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빨리 무슨 취득? 시허치득 시허치득 선이치득 토지수용 이거 세 개 하고 그 다음 포괄승계 무슨 승계?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무슨 부? 전부 이전 요거는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거 요거는 무슨 부? 전부 대표적인 거 무슨 유? 상속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이걸 일명 상속류 이렇게 표현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물건 파트에서 써먹습니다 요 상속류는 무엇이? 등기 없이 물건 변동 요렇게 한다 나중에 그냥 참고적으로 그래서 시험문제 잘 출제한다 이게 무슨 유? 상속류는 무엇이? 등기 없이 물건 변동 그 다음에 질적변경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성질변경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절대적 소멸은 무슨적 소멸은? 절대적 소멸은 멸실과 대표적인 거 멸실보다도 요거 잘 나온다 무슨 동? 폰동 상대적 소멸은 한쪽은 소멸하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이 뭐한다? 취득 오늘 강의는 요까지 합니다 원래 그죠? 여러분 11월 12월은 한 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한 시점 마치죠 그죠? 하고 이제 여러분 민법은 1월 2월부터는 1월달부터 가면 2시까지 합니다 몇 시까지? 2시 언제부터? 1월부터 그죠? 그니까 오늘은 천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거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여러분 용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제일 오늘 한 게 무효취소 했을 때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 매매하면 무슨이냐? 계약, 약정 그지? 그런 거 그런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임의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숙건행위 법정대리는 뭐? 법률규정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치소 뭐하다? 치소 할 수 있다는 단어가 나오면 치소권자는 유리분리 유리 치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제한능력자 나오면 머릿속에 무슨 갚아? 막 갚아 많이 보호 적게 보호 많이 보호하는 4개 첫째 뭐 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고 치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줄 때는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이익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치지 않는다 그 4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써먹는다 나중에 제가 수업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안 써먹는 거는 절대로 이야기 안한다 안 써먹는 건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한 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거하고 관계 없어도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 근데 가등기 담보등이 가는 법률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그래서 민법하고 가등기 담보는 완전히 방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그냥 또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그럼 돈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했을 때는 채권을 다 쓸자 뭐? 비담보 채권 그런 용어를 자꾸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송 제기했을 때는 채권을 뭐? 피 보정 권리 하는 거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해 쭉 해갖고 챙겨주시면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그래서 수업시간에 한 것 중에 만약 10개 중에 예를 들면 10개 있으면 10개 다 할 필요 없고 한 두세 개만 기억나면 된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단어가 무슨 동? 혼동 혼동은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을 기속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게 갑의 토지에 의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걸 가지고 있다? 지상권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 있다? 샀다 하면 지상권은 혼동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다? 전세권자랑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다? 전세권 임차권을 혼동을 어떻게 한다? 소멸 무슨 궐을 취득하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무슨 궐을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 임차권을 혼동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 다음에 질적 변경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런 것만 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